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장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붙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올 영어로 ALL 모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베델, ALL 베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세기 35장 1절로 7절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세기 35장을 떠나서 우리가 장세기 28장 속으로 잠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는 그러한 오늘은 엘 베델이라 불렀고 처음 베델이라 불렀던 그곳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의 그런 응답, 축복을 누린 곳이 장세기 28장입니다 형 애설을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정말 부모로부터 애주중지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야곱이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런 시간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상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장세기 32장으로 가게 되면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되고 큰 가문을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애서가 기다리고 있죠 또한 그 후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깊은 집중 기도 가운데 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중 기도 속에서 응답은 받았지만 실은 또 야곱은 그곳에서 몸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를 갖는 이름하여 장애인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시간표도 얻게 되지만 약복강의 기도, 약복강의 응답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서와도 하회를 하게 되고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또 시베일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참으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던 베데를 또 잊어버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상세기 34장입니다 세겜에서 10년 세월을 보내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데로 돌아와서 엘 베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잠깐 볼 것은 야곱이 이렇게 엘 베델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올 베델 즉 올인 베델, 올 아웃 베델, 올 체인지 베델 이런 의미로 올 베델이라고 잡아본 겁니다 베델, 우리가 지금 붙잡는 언약으로 바꾸게 된다면 또 베델을 강단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138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올인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38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또한 138로 올 아웃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한 번 더 사역 이것이 바로 올 아웃 138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체인지 138, 올 체인지 베델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천말숨 운동이 확장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군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베델은 참 이렇게 귀한 응답의 현장이지만 이 베델을 붙잡기까지에는 참 큰 문제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로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상당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없는 곳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내가 그곳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당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딱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죠? 그것이? 하면서 저 너머 공동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 그런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묘지가 과연 문제가 없을까 공동묘지가 사연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공동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다 어차피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오는 거 우리가 풀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풀 수만 있다며 얼마든지 불행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 만능 열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여정 절대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델 안에서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강단 붙잡고 기도하며 산다는 우리의 전도자들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나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베델 안에서 세상입니다 야곱의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한마디로 진태양난의 위기입니다 이곳 현장은 장세기 34장 베델을 벌이고 10년 세월 세상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서 언약을 망가하고 살아간 그 세계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자녀에게 딸에게 요새 방송에서 보면 성추행 성폭력 이야기가 많이 외자되고 있는데 디나라는 그 딸 성폭력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열을 받고 그 대상자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를 쓰게 되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혼하자 가문이 결혼하고 이렇게 좀 이런 뭐 없어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문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할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가 없는 속임수로 할래를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래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종교의식이요 또 구별된 자를 표하는 게 할래입니다 또 언약을 준수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할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세상 가운데 수로 써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세겜 종족들과 함께했던 그런 동맹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장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말이 우리가 다 멸망하리라 이 동맹군에 의해서 우리 가문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진태양난에 빠지게 되죠 그냥 있어도 멸망이요 도망가도 멸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중에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이 야곱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진태양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베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게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를 피해 받던 아람으로 도망갔던 또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 체험을 하고 베데를 응답을 누렸던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원을 합니다 장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 기도로 찾기도 하고 정시로 찾기도 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집중으로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신다면 나에게 이 경제 문제, 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앞질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서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지나가다 보면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간절했던 그 시간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도피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셨죠 방금 소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애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이 소식에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집중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 32장 24절도 정말 밤새도록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시렁하며 눈물로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화해의 물결이 참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138을 확인한 이 야곱은 선택지가 베데리아였지만 선택지는 세김이었습니다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신분과 그 권세를 허락받은 최초의 인간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의 보호 본능 생존이라는 그런 본능 가운데 빠져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말씀 붙잡게 해 달라고 정말 강단의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해 달라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나갑니다 하루가 하고 이틀이 가고 정말 이 일주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임하는 제 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이 일주일의 여정 속에서 또 주신 강단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장세계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집중하는 어린하는 그 회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런 무력한 의지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지껏 들어오는 마교의 괴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24는 참으로 행복일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여정도 참으로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한 주간 이렇게 은해주시고 힘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우어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우리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안에서 배달입니다 배달 안에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 이 가정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배달로 돌아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회개와 연합이라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방팔방 궁지에 물려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정말 옆에도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 응답 회개와 연합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 애틀의 수보사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138 위대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정말 은혜 주시지만 사랑을 주시지만 그 안에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신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자님들의 남몰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내 언어로 은혜 중에 내 습관으로 은혜 중에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우상이 있질 않나 아 뭐 이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버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배들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이런 어린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배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 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이번 주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힘 이것을 붙잡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회개와 연합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추격하는 자들 때문에 이 연합 동맹군 때문에 야곱은 탐식을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회개하고 연합하고 이제 발걸음을 띕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계 연합군들에게 공포심을 주셔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뒤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언제 주셨는가 베델에 올라간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기 전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마음만 막았는데도 이미 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러한 미리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을 또 허락하십니다 10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10년 전해 주신 이름입니다 10년 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못했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시러마의 이긴 후에 얻은 이름 이제야 되찾게 됩니다 10년 동안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창호 복사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100%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너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그 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 하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왔을 때 그 땅 후대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어떻게 오면 거쳐할 곳도 없었고 떠돌이 생활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좌의 축복과 2, 3, 7의 빛을 바라는 이런 축복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절대여정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간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사연이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 기도 스타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기도였습니다 야곱 강가에서도 장애인 지내면서까지도 집중기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집중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정말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아웃, 올 체인지의 변화와 회복의 응답을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영적 싸움의 기도입니다 에베스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디든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장판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사역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묶여있는 그 쇠사슬, 죄사슬,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쇠사슬을 끊는 영적 싸움의 기도 한 번 더 영적 싸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기도 오늘 야곱처럼 집중으로 강구하는 기도 또한 요셉처럼 범사의 형통을 이루는 기도 이렇게 영적 싸움의 승리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악한 세대, 방황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2, 3, 7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